제가 요일 중순쯤에 시계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징역.. 징역? 아.. 좀 빡센데.. 아빠 건데.. 여보세요? 엄마.. 아 잘 지내지.. 다름이 아니고..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.. 아 그런 거 아니야.. 그냥 진짜.. 아 왜 짜증을 내.. 아 됐어 필요없어.. 아 됐어.. 왜 이래 진짜.. 아 됐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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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말은 그것을 알려드리며 당신은 사는 다른가 당신이 말은 무엇이냐 여긴 필요한 당신과 함께 대표님 뭔 일 있으세요? 아이고 이런 무슨 아니야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프랑이 이리 봐 아니기는 뭐 얼굴에 어둠이 쫙 깔려있는데 날씨도 그렇고 그냥 그런 거지 괜찮아 고민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저도 식구인데 그러면 진영아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애들이 좀 궁금해하더라고 왜 너 면접 볼 때 너가 이제 우리한테 굳이 굳이 우리는 굳이 우린 괜찮다는데 네가 굳이 굳이 돈을 준다고 했었잖아 뭐 10만원씩인가 뭔가요 우리끼리 얘기를 해본 결과 우리는 괜찮지만 진영이가 너무 주고 싶어하는 거 같으니까 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 언제 줄 수 있어 그거를 아니 뭐 그거 월급 나오면 주면 되지 뭐 추잡스럽게 뭐 벌써부터 얘기해 월급도 안 주고 야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궁금해한다고 잠깐 너 정신 차려봐 자 자 자 자 자 뭐 초상 났냐? 어? 돈 걱정하지 마 괜찮어 그럼 어떡해 너 다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조이지 말고 올라가 봐 이래 너 전화 온다 편지 빨리 빨리 해 빨리 망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담배 할 필요 갈게 아 네 여보세요? 네네 시계 올리신 거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네네 네고요? 아 아니요 저는 네고 아니에요 뭘 짭이에요 또 말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짭퉁이야 정품 내가 보증서까지 다 있는데 아 요즘 짭도 잘 나온다고 그럼 그 잘 나온 짭 사세요 병신아 아 이 새끼 눈치 빠른데 아 쥔다다 여보세요? 아 네 실장님 아 저 너무 잘 지내줘요 잘 지내셨어요? 예예 아 저희도 무럭무럭 성장 중입니다 아 방감종 알죠? 맨날 그 유명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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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춤 기억나요 춤 예예예 무조건 하죠 저거 모르십니까? 예예 저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 번호라도 아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최고 예 하늘이 더 왔다 이거 자자자 일동 주문 야 너네 박남종이라고 혹시 알아? 강남종이라고 있잖아 난 이리 나아 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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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? 강남종 어떻게 알아? 어 어 어 우리 엄마 알아요 엄마 그 줄이지 강남종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 80년대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댄스계를 그냥 강타해보는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하신 분이란 말이야 엄마 엄마 해 엄마 엄마 해 엄마 엄마 해 요즘 왜 뭐였지? 요즘 핫한 노래에요 이거 어마어마해 몰라요? 핫한 노래 몰라요? 그냥 핫해요 야 아무튼 이제 그런 분이 박남종이라는 가수분이 있는데 우리 그분이랑 유튜버 오오오오 이제 그분이 영상 같은 걸 만들 줄 모르니까 우리가 또 어? 핫하잖아 야 야 그리고 그거 뭐야 마이클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있잖아 아 스테이씨 그래 스테이씨 너 스테이씨 좋아하지 그 스테이씨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버지래 오 진짜로? 시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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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어 야 이거 야 말할 수 있겠네 이거 야 말만 아냐? 압수도 하고 어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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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나머지 준비됐지? 어? 하늘은 우리 편이다 얘들아 스타트 예 너 뭐 소풍 왔니? 크미야? 어? 가슴털 가리고 아 이거 기본이야 야 너네 이래면 야 우리 이래면 대표로 할 말이야 대표로 진영이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진영아 하나만 먹지 박남정에 대해서 조사 좀 했나? 아니 아직 뭔지 몰라 스테이씨 스테이씨 말고 야 너네 전설의 기억니은 춤 몰라? 박남정 선배 하면 기억니은 춤 아니야? 기억니은 춤 왜? 이거 아니야? 기억니은 댄스를 춰보아요 기억니, 기억니은, 기억니은 야 야 야 야 그거는 그 요즘 민호인가 뭔가 그 가수가 한 거고 원래 10초 셔 기억니은의 10초라고 너 이거 박남정 앞에서 한 번 큰일 난다 왜 아휴 지금 기억니은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기억니은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뭐가 있어 나 나 나 또 또 또 시작 하얀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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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본 거 같은데 예예예 반갑습니다 아예 먼저 저희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저희는 명상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플림필름 대표 여기서부터 마이클 강인권 박흠희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귀여운 인턴 현진영이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현...진...영? 예 왜요? 내가 아는... 아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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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얼굴이 좀 빨리 바뀐 거 같긴 한데 네? 아이씨 스물다섯살 꿈나무 현진영입니다 네 네 네 저희 막내예요 스물다섯살? 네네 네 네 조카들하고 나온 거 같은데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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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제가 저 한약 잘못 먹었고 한약을 좀 심하게 잘 먹었고 네 네 네 아이씨 아이씨 처음에는 미안해요 아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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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저희도 나이 듣고 처음에 놀랬는데 아우 이거는 어디... 아 저... 인도네시아에서 아아 인도네시아 그 친구 같은 건 이제 글로벌 예예 다 맞춰서 예예 뭐 남다른 친분감이 좀 남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아아아아 그러게요 반가워하셔 아아아 또 다른 대표 우리 박흥미 대표라고 전화만 안 하시나요 네 제가 전화를 안 한 건데 왜 이렇게 와 이거 오늘 컨셉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사람이랑 전화하는 걸 잘 못해요 아니 전화번호도 안 알려줬잖아 네 네 근데 뭘 전화를 하면 안 되나 네 지금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여서 네 너무 오래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만 아 이게 너무 짜고 네 조금 네 네 네 배성성이세요 중요한 건 그래도 일단 뭐 금액 같은 거 여쭤봐도 될까요?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민감할 텐데 맞아요? 보통 받으시는 금액이지만 뭐 하면 그러니까 대충 이게 이럴 아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 둘 셋이나 얼마 아 3천 이거는 좀 그렇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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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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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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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만 아니 아니 3천만 3천만 뭐 이렇게 천다리가 아닐까 네 3천만 네 네 네 요즘 민호희라고 요즘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기억 니은 춤을 또 그 춤으로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 니은 춤 하면 민호희 건 줄 알단 말이에요 그래 기억 니은 춤 뭐야 기억 니은 춤 그만해 그만해 이거는 현진이 지윤이 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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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아 그 옛날에 그 현진이 형 몰라? 우리한테 물어봐 민호희랑 만나서 제 생각에는 누가 진짜 기억 니은 춤의 주인인지를 가려보는 게 더 재밌고 재밌고 간단 말이에요 좋은 콘텐츠야 네 진사람이 디근리은 춤으로 막걸리다 만약에 우리 쪽에서 지면 진사람이 내가 안 보는 박람정의 기억 니은이 아니라 디근리은 막걸리는 거죠 춤도 박수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뭐 환불 가능한 거 환불이 아니라 이거 벌금으로 야 그래도 한컨 했다 우리 그치? 300이면 아 그래 300 300 잘했어 아 조금 더 말할 걸 그랬나?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충분하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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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치? 근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 건 하잖아 나 전화 줘봐 어 제대로 한 건 하잖아 인생 피는 거야 야 너 팬이잖아 진짜 아 여보세요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야 혹시 잘되면 혹시 알아? 마사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럴리가 하하 아 아 매년 있는 거 아니었나요? 그만 자기들아 하하하하 산발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기들아 자기들아 같이 일해야 되니까 뭐 기분 좋은 날인데 야 오늘 기분인데 뭐 공연 뭐 가야지 서로 가야지 네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 어 장려까지는 그래서 지원금이 안 나왔나 작년 꺼야? 씨 공보가 너가 자신만만하게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올해부터 왜 안 안 내가 숫자를 잘못 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천만원 어떻게 해 그러면? 그거 못 잘라야지 진영이 이제 와서 자르자고 톤이 없는데 어떡해 그냥 뭐 한 달치 월급만 주로 잘라야지 짜라짜라 응 응 별로 못 먹었어 300만원 더 먹었어 데리고 가 우리 이제 와서 잘라 돈 어떡하러 우리 실수지 개실수냐 근데 돈이 없잖아 생겼잖아 지금 생겼잖아 근데 바로 들어와 아니잖아 야 빨리 잡아 애 신나가지고 지금 어? 됐어 솔직히 진영이 들어와서 응? 좋잖아 이러다 우리 뭐 서책 카드 쓰는 거 아니면 아유 됐어 데리고 가자 엄마 엄마 해 엄마 엄마 해 다음부터 준비됐지? 어? 하늘은 우리 편이다 얘들아 스타트! 형님 댄스 저 뭐하여 키띠키띠키띠키띠 야 야 야 하하하하 그치 그치? 네 자 여러분 야 우리 이네베트 대표란 말이야 대표 진영이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진영아 하나만 먹지 어이 아우 형님 아우 기기다 많이 했는데 아우 예예 아우 어이 아우 아우 어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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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